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에서 영어 문법을 맡고 있는 김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 영어 독해와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송입니다 일단 누구보다 상세하고 꼼꼼한 수업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험에 적용되는 설명으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래밍화를 시켜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자료인데요 10년 이상의 기출 데이터 분석으로 그 유형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실 예상 문제라고 하면 학생들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자주 나오는 유형 대비가 예상 문제 대비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어김없이 반복적인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수업 외적으로 실전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지만 강의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과의 공감력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입 공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편입을 결심하셨다면 저희 박현송 김나정 함께해 주십시오 믿고 따라오세요 암흑같은 편입 공부의 끝에 당당히 합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심쿵하는 편입 여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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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